지금 이곳에는요, SS501의 김영준씨가 나와 계신데요. 지금 제가 봤는데 시작과 동시에 시작해서 너무 추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계세요. 어떠세요? 네, 너무 기분 좋고요.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나눔의 현장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근데 말이죠, 김영준씨 6시간 후에 경매 마감되는 타임 경매에도 참여하셨어요? 네, 타임 경매 6시간 후면 끝났는데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고요. 저와 함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6시간 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동생인 유키스의 기범씨도 나중에는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이번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네요. 네, 모두가 전화가 돼서 좀 희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김익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발류스타 SS501의 김영준과 함께하는 달콤한 저녁스타 페이트와 뮤지컬 VIP석 관람의 기회